안녕하세요 여러분 시험 보자마자 오늘 시험에서 뭐가 나왔는지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짧은 영상 먼저 준비를 해봤어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맨날 얘기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긴장하지 않고 평상시에 잘 공부한 대로 연습한 대로 문제를 풀었다면 그래도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꽤 있었거든요. 우리 인칭 대명사 공부하면서 항상 답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소유격이다 해서 명사 앞에 소유격 쓸 수 있는가 물어보는 문제 여러분들이 주교제랑 부유에서 제일 많이 연습을 하시는데 그대로 출제가 됐었고 그리고 제가 입문반이랑 왕기초반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라고 언급하는 게 뭐냐면 빈칸 앞에 조동사가 있을 때 이 조동사만 보고 동사 원형을 찍어버린단 말이에요. 사실은 빈칸 뒤에 동사 원형이 있을 때도 있어요. 이미 동사 원형이 있으면 이 빈칸은 동사 사이이기 때문에 부사를 넣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앞에 조동사만 보고 바로 동사 원형 고르지 말고 뒤에 동사 원형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수업 시간에 강조를 하는데 오늘 문제 역시 동사 사이에 조동사랑 동사 원형 사이에 부사를 넣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요. 또 우리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부교제에서 추가적으로 연습했었던 문제 중에서 노랑 낫의 차이 구분하는 거 했을 거예요. 노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명사를 꾸며줄 수 있고 낫은 부사이기 때문에 명사 말고 다른 거 꾸며줄 수가 있다. 그래서 뒤에 이제 명사가 있을 경우에는 낫이 아니라 노를 써야 된다라는 문제 우리가 부교제에서 풀어봤었는데 오늘 시험에서 역시 노랑 낫의 차이를 물어보는 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 부교제 문제 푸실 때는 여러분들이 많이 틀렸을 거예요. 우리가 보통 노랑 낫을 부정어라는 건 알고 있지만 품사 정리는 제대로 안 하잖아요. 그쵸? 이제 부교제에서 했던 게 기억이 나셨으면 오늘은 또 마칠 수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반에서 또 역시 여러분이 많이 실수하는 부교제 문제인데 우리가 비동사 뒤가 빈칸이고 비동사 뒤가 빈칸이고 뒤에 이제 명사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보통 뒤에 명사를 꾸며주는 일반 형용사를 바로 답으로 고를 때가 많아요. 그게 답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비동사 뒤가 빈칸일 경우에는 이게 빈칸에 ing를 넣어서 빈플러스 ing가 하나의 동사고 그 뒤에 명사를 목적으로 써야 말이 되는 문장이 역시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교제에서도 여러분들이 익삭터블이 아니라 익삭팅을 골라 써야 되는 문제 풀어보셨을 건데 오늘 시험에서 역시 또 그대로 출제가 됐어요. 단어도 똑같이 익삭트였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되게 반가웠거든요. 공부 열심히 하셨으면 역시 마칠 수 있지 않았나라는 기대를 제가 개인적으로 해보고 또 이제 투부정사 활용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아예 목적격 보호자리에 투부정사를 넣어야 되는 문제로 헬프 나왔었거든요. 역시 수업시간에 헬프가 목적격 보호자리에 투부정사를 가질 수도 있고 원형부정사를 가질 수도 있다 얘기했었죠. 그래서 오늘 문장 속에서 헬프가 쓰였을 때는 목적격 보호자리에 원형부정사가 많이 나왔고요. 문법문제로 출제가 된 건 투부정사였어요. 그리고 이 투부정사랑 짝꿍으로 쓰이는 동사들 역시 우리 대표적으로 주교제, 구교제 통해서 외우잖아요. 다 외우지 않고 시험에서 나오는 것만 외운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인크레이즈였는데 역시 오늘 시험에서 어휘문제 출제가 됐고요. 어그리 마찬가지예요. 어그리가 아니라 레커맨드 마찬가지예요. 레커맨드 역시 동명사랑 짝꿍인 동사로 우리가 외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을 했다면 어휘문제에서 조금 더 시간을 아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외에도 제가 이제 파트 7에서 동의어 하나만 또 언급을 할 건데 우리 입문반 교제에서 정확하게 및 공부하거든요. 만나다라 뜻뿐만이 아니라 충족시키다, 만족시키다 이런 뜻도 있어서 이 및이 achieve, 달성하다랑 패러프레이징 될 수 있는 단어다라고 우리가 문제 그대로 풀어요. 그게 역시 시험에서 이번에 동의어 문제로 출제가 됐어서 제가 이제 기억해 왔고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 총평 강의에서 더 얘기해보기로 할게요. 그럼 오늘 시험 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